음악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토익에서 동사와 관련된 문제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를 대자면 동사는 수일치, 시제일치, 수동태, 능동태일치, 형태일치 등 동사 하나의 품사가 따져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시제라는 파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토익에서 시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시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즈니스의 거래 관계를 맺을 때 문서를 작성하겠죠. 이 시제를 조금만 잘못 써도 여러분 엄청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제의 표현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시제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동사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법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 현재 완료라는 이 명칭과 이게 영어로 표현되는 표기 방법이 have plus pp다. 이런 명칭의 이해가 일단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시제를 결정짓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문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표현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yesterday를 보고 나서 어제 라고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단순 과거 시제를 쓸 때 보이는 표현법.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가면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번과 b번, 의미는 똑같습니다만 동사의 시제가 차이점이 있다면 해석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시제를 나타내 주는 단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usually, 이 단어는 보통, 의례 이런 뜻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고 있는 좀 그런 부사를 나타내는 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포함된다면 어느 한쪽에 규결시키기 좀 어렵겠죠? 그럴 때는 현재의 시제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a번을 쓰겠죠. 그럼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온다고 생각하신다면 usually 말고도 generally, regularly, every Friday 이런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표현법들을 조금 외워두시는 학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역시 시제적인 차이점이에요. 해석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나타내 주는 단어를 찾아가 봤어요. 근데 내 느낌이 왠지 과거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단어 때문에? 패스트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스트가 단독으로 쓰이면 단순 과거가 맞습니다만 앞에 정관사 덜을 만약에 쓰게 되면 뒤쪽에 기간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과거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현재의 완료 시제로 쓰기로 이 표현이 조금 바뀌어 버려요. 그 중요한 점이 이 더 라는 단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yesterday, tomorrow 이런 한 단어들의 시간 표현법도 있습니다만 이런 before 같은 장치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뜻을 나타내기 보다는 주어진 문장 절과 절 사이에 어떤 전후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거 시제가 일단 나왔죠. 그럼 과거보다 전에 일어난 시제. 그러니까 before 자체는 힘이 없어요. 주어진 단어들과의 서열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before, 어느 과거니? 잠깐만, 너보다 더 전에 있는 시제 여기다 쓰면 돼. 이런 관계를 중지해 주는 역할이에요.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시제는 head 플러스 pp 라는 형태로 쓰기로 그들이 약속을 한 거겠죠. 정답은 b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next라는 단어만 보면 사실 b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만 if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의미적으로는 맞고 해석적으로도 다 맞습니다만 if가 나올 때만큼은 형태적으로 미래를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현재로 대신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어디에서 그 느낌이 먼저 와야 됩니까? if에서 와야 되는 거죠. if를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if, 아, 그 저기 미래 시제 못 쓰는 단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if는 미래 시제 안 씁니다.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if와 관련된 접속사들처럼 예외적인 시제가 적용될 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이 두 단어들이 나오면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if, 만약 뭐뭐한다면? 아니죠. 미래가 안 되는 접속사의 단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더 타임이라는 단어는 공식의 의거에서 푸시면 되게 좋아요. 해석을 해보면요. 콘서트가 아직은 진행이 안 됐는데 콘서트 공연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을 때쯤이면 합창 단원들이 40시간 동안의 연습이 아마 돼 있는 상태일 것이다. 콘서트 공연이 될 때쯤이면 그동안 얘네들 40시간 정도 연습하게 될 걸 이런 정도의 해석인데 해석으로 해도 시제를 따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바이더 타임의 공식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가 나오면 뒤쪽에 과거 완료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가 나오면 will, have, pp. 이렇게 완료 시제와의 결합성을 보통 보여주는 표현법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가 나왔어요. 현재 나오면 미래 완료. 반대로 과거 나오면 과거 완료. 이렇게 굳이 우리가 따지지 않고서도 공식만으로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동사에서 시제를 풀 때는 시간적 표현법을 보고 나서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 규칙. 하지만 if나 그 밖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위례를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규칙과 바이더 타임처럼 공식 한 번만 알고 계시면 정답으로 보시는 문제도 있구나. 이게 다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상황에 맞게 어떠한 규칙을 끌고 와서 적용해낼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